친환경 기조를 내세운 제품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기업들도 포장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플라스틱 대신 종이를 활용한 제품들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서 운송비가 줄어드는 한편 탄소 배출량도 적다는 평가입니다. 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반 위에 다양한 브랜드 음료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종이로 만들어진 친환경 종이팩 제품입니다. 라벨을 없앤 친환경 페트병이 각광받으면서 또 다른 친환경 포장제인 종이팩을 내세우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종이팩은 재활용하기 좋아 친환경 기조에 부합하며 무게가 가벼워 운송비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이팩 내부에 알루미늄을 덧댄 멸균팩은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어 활용성이 더욱 높습니다. 다충구조로 되어 있는 멸균팩은 외부로부터 빛과 산소를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상온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보존이 가능한 포장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세븐일레븐은 지난 3월 무라벨 생수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5일 친환경 종이팩을 활용한 생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유업계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올해 초 친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사 제품을 종이팩에 담아 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빨대도 제거했습니다. 매일 유업은 지난 10월 출시한 대체 우유 제품인 어메이징호트에 종이팩과 종이 빨대를 사용했습니다. 매일 유업은 종이팩 제품을 늘리는 한편 제품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멸균팩의 사용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는 멸균팩 제품의 종이 소재의 스트로우 적용, 멸균팩 재활용 시장 개선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이번 달부터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과 멸균팩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종이팩 사업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더해 종이팩과 멸균팩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있어 종이팩이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기훈입니다.